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맨하탄 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전략 게임이구요 패턴 빌딩 게임입니다 도시에 자신의 건물을 많이 그리고 높이 건물을 지어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보드가 있구요 이 보드에는 9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6개 있습니다 이 6개의 구역에 자신의 건물을 하나씩 지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점수칸이구요 1층짜리 건물 이것을 자신의 말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시작 플레이어 말이구요 자 그 다음에 각자 어 자기 색깔에 해당되는 건물이 24개 있습니다 자 1층부터 4층까지 각각 다른 개수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4인의 경우에 총 어 4라운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라운드마다 자신이 원하는 건물 6개씩 가지고 총 4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2인이나 3인 할 때에는 어 4개씩 가지고 하구요 6라운드 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빌딩 카드가 있습니다 자 빌딩 카드는 여기 이렇게 각 구역 9칸을 나타내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자신의 건물을 놓을 수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 플레이어들은 어 이 빌딩 카드 4장씩 나누어 갖고 남은 카드는 100으로 놓아 두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한 장 사용한 다음에 한 장씩 보충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이 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자신의 방향을 정한 다음에 차례대로 앉아서 어 플레이를 진행하시면 되구요 음 두 명의 경우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플레이지 않고 플레이 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플레이를 하도록 합니다 자 나이가 어린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 가 되겠구요 요 선 플레이어 마커 자기 앞에 놓고 자 가장 먼저 자신이 첫번째 라운드에 사용할 건물을 선택합니다 자 초반에 높은 건물을 이용해서 공략을 하려면은 높은 건물을 선택하면 되겠구요 아니면 후반에 사용할 거면 낮은 건물 6개 이렇게 골라서 자기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건물이든 1층부터 4층 건물 중에 골라서 6개를 자기 앞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은 옆에다가 치워두면 되겠죠 자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구요 어 처음에 어떤 건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나름의 전략이 생기기 때문에 어 잘 생각해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를 한 장 오픈해서 어 자신의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홉 칸 한 구역에 배치할 수 있는 곳이 나오구요 여기 여섯 구역이 있는데 어떤 구역에 놓든 상관없습니다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첫번째 맨 앞에다 놓겠다 그러면 여기 자기가 바라보는 위치에서 어 해당 위치에다가 자신의 건물을 하나 어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플레이어 진행하시면 되겠구요 어 카드 사용한 플레이어는 다시 카드 보충해서 네 장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플레이어 건물 위에다가 건물을 올려 놓아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플레이어의 건물 층수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어 층을 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검정색 플레이어가 2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플레이어가 이 위에다가 1층 건물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어 검정색 플레이어가 어 2층짜리기 때문에 어 1층짜리는 올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층짜리나 3층짜리 건물을 올려 놓아야 이렇게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기에 더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층수가 높은 것을 이렇게 올려 버리면 어 1층짜리만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여기에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상황이다 검정색 플레이어는 6층 여기 위에 것과 아래 것 포함해서 6층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플레이어는 어 4층입니다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주황색 플레이어는 여기에 건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정색 플레이어가 이미 6층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하던지 여기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플레이어는 올릴 수가 있죠 현재 4층이 있기 때문에 어 3층짜리 건물을 올리면 7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어 견제할 때 이 층수를 고려해서 어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어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건물을 짓다가 자기 앞에 있던 6개의 건물을 다 짓고 나면 한 라운드가 끝납니다 자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점수 계산을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높은 건물 이 게임판 전체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하나를 찾습니다 만약에 두 개 이상 높이가 같은 게 있다면 점수는 얻지 못하구요 만약에 가장 높은 건물이 하나가 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맨 위에 자신의 색깔 건물이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플레이어는 3점을 얻습니다 맨 위에 자신의 색깔 건물이 있어야 자기 건물이 됩니다 자 3점 얻으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자 각 구역별로 어 많은 건물을 지은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 플레이어는 2점을 얻습니다 여섯 구역을 전부 다 체크합니다 현재 여기 구역 같은 경우는 검정색 플레이어의 건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검정색 플레이어는 2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하다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 위쪽에 맨 위에 그 플레이어의 색깔 건물이 있어야 그 플레이어의 건물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개 구역에 이렇게 점수 따지면 되구요 그 다음 건물 하나 자신의 건물 하나당 1점씩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라운드 점수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점수를 따지는 거죠 라운드 끝나고 나서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운 플레이어 3점 그 다음에 각 구역에서 많은 건물을 지은 플레이어 2점이구요 구역당 2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건물 전체 구역에서 자신의 건물 당 하나의 1점씩 모두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운드 점수를 체크하시구요 그 다음에 건물은 그대로 놔두시고 새로 여섯 개의 건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 마커는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기고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라운드를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은 카드의 운이 약간 작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처음에 4장씩 나누어 주시고 그 카드의 운빨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덱 옆에다가 2장의 카드를 오픈해서 활용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장의 오픈된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가져가고 다시 한 장을 펼쳐놓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좀 더 전략적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후반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눈치 게임이 됩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건물 높이에 따라서 건물 높이 차이를 벌리면 그 건물은 내 건물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견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구요 눈치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건물을 여섯 개 고르는지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고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색깔씩 이렇게 가지고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메나탄이라고 하는 게임은 매턴 자신의 건물이 생기기도 하구요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의 건물 위에다가 자신의 건물을 올려서 자기 건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견제를 할 경우에는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견제는 하지 마시구요 즐거운 마음으로 잠깐이나마 건물주가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게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명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패턴 빌딩 도시 건설 게임 메나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5 5 5 5 5 5 5 5 6 5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